얼마 전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한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CCTV 추적을 통해 다행히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. 많은 CCTV 영상을 돌려보며 범인의 행적을 쫓은 사람은 다름 아닌 CCTV 관제센터의 한 관제 요원인데요. 경찰들도 놀라워하며 크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.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. 화물칸을 매달은 삼륜 오토바이가 밤거리를 질주합니다. 건널목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오토바이인데 결국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. 이 오토바이가 특정 빌딩에 지하주차장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CCTV 분석으로 알아낸 결과입니다. 이 같은 일을 해낸 이는 성동구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인 윤찬용 씨.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경찰이 또 다른 사건 발생 때문에 돌아가자 홀로 수많은 CCTV 영상을 돌려보며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겁니다. 성동구는 일상생활 속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향하기 때문에 성동통합운영센터에서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업무도 아닌데 팔을 걷어붙이고 이 같은 일을 해낸 사실에 경찰도 놀라움과 함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윤창용 씨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도 못했고 정말 윤창용 씨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주위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윤창용 씨는 해야 할 일을 했다며 그저 담담하기만 합니다.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동통합운영센터의 관제요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법과 정의를 위해 피해 주민을 위해 열정을 다한 한 관제요원의 선행이 지역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.